공룡에 가서 브라큐로 싸우고 있어요. 근데 브라큐로 싸우고 있어요. 음식이라고? 네! 음식이에요. 매번의 화산 폭발로 인한 화산 가스와 용암으로 공룡들이 죽고 화산 먼지로 햇빛이 가려 추운 겨울이 계속되어 그래서 공룡들이 멸종했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공룡들이 살 수 있었는지 궁금해요. 우리 모두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콩콩콩콩이란 별명을 가지고 있을 때 저 봐봐! 이빨 봐봐, 이빨! 진짜 나이파롭다, 그렇지? 우리 강아지! 위치! 뭐야? 꼬아이들 봐봐! 이거 맛있어! 역시 아무리 잘 먹으면 뭐야! 귀엽게 맛있는 게 또 맛이 안 나. 우와, 진짜 신기하다! 안녕! 안녕! 안녕